제 7월 달 X 문주야 롤렉스 미션 받고 너 따라온다 카오 풀고 미션 얼마 짜린데요? 킬당 삼만 원 아 롤렉스 캐릭터 카오 풀고 있나요? 나도 그럼 라우프 찍어야 되나? 아 근데 일반인이 프로게임을 어떻게 이겨 솔직하게 힘들지 자 바이옴 안 뽑습니다 타워트로 끝낼게요 가까이 가면 죽으면 되지 뭐 들여갖고 그래요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배를 시키라는 장이가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자 시청자분들 저도 미션을 한번 주세요 단 만원이 됐더라도 롤렉스 캐릭 이거를 나도 좀 그래야 좀 뭔가 좀 이렇게 할 맛이 날 거 아니야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미션이라는 게 저쪽에는 3만원 미션이 나왔다는데 아이고 우리 금정 형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형님 아유 좋죠 이제 롤렉스 캐릭 다 준비됐나요? 뭐 다 풀었나요? 카운인가 뭔가? 알트 손님 한번만 제발 걸려라 에? 손님이 걸렸다 씨바냐 제발 뒤져라 그냥 그냥 잠이나 쳐자 어? 너네 안자네 또 하이드 쓰겄네 어우 씨바 목 존나왔어 기다려봐 자 일단은 뭐 바이옴은 안 꺼리는데 상대도 뭐 바이옴이 없기 때문에 카우팅 하겠습니다 그냥 뒤집게요 여러분들 네 그냥 지면 인정하겠습니다 스턴이 뭐 이렇게 안 들어가?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나 피곤해갖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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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을 안알때때 너무 피곤하다 이제 이거 눈이 죽여실라 그러네 어 눈이 잘 안 떠지네 아 아 잠시만 인정 좀 꺼내먹을게요 아 이거 타워팅 도전 안되겠다 아 여러분들 방금 내가 주웅이 안 먹었잖아 에? 아 키보드 소리 들렸습니까? 방금 내가 주웅이 늘은거지? 빨갱이로만 게임했다고 뭔 말인지 몰라요? 유튜브 뒤로 하면 돌려봐 주웅이 먹었는가 왜냐면 너무 일방적으로 이겨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맞잖아요 주웅이는 안 먹었잖아 키보드 소리 들렸어 여러분들? 방금 누른거 그거는 롤렉스 어딨어? 용... 용돈 5층으로 오라 그래 뭐야 여기서 만났어? 아... 뭐하는뭐야 자 다이점 갑니다 진짜 죽을꺼에요 고 걸렸어 좋아 첫방 좋다잉 연스턴 걸렸어 좋아 이겼어 무뎌 끝났어 허허어어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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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트리플 플래시 이 씨X 이걸 질순 없지 스턴 두번 들어오는 자기야 한번만 더 돌아라 걸렸어? 끝났어? 만피 돼버려 다이 됐어 아 미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확실히 아프긴 아프네 이번에 바이옴 안 꺼내고 타고티 꺼내수면 편하게 이었겠다 아이고 우리 금정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금정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약속은 약속이니 두번 나누어서 일단 넣을게 아 고맙습니다 아님 좋아 걸렸어잉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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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한번만 더 돌아라 금정형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 좋았다 좋았다 이거 제발 돌아야돼 타이! 4400피 하하하하하하하 유후 아 금정형님 이제 더 안주셔도 괜찮아요 예 너무 많이 받으면 죄송하니까 예 한번만 받을게요 예 이긴거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롤렉스 그냥 복구비 타이라 쫙쫙 빨리네요 예 이긴거에 의미를 두도록 할게요 아 형님 최금정님 후원 2만원 후원받은거 다 우리 시청자분들 후원들 많이 주셨는데 나중에 저기 인형 하나 또 저한서를 도전하는데 보태갖고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깔끔하게 막판 콜 매너지켰습니다 아 금정형님 고맙습니다 우리 꽃미남 형님 최금정님 후원 1만원 감사합니다 야식이나 먹자 치킨 아이고 경훈이 형님 고맙습니다 예 치킨 올라오면 좀 기다려야 되니까요 치킨 좀 먹을게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야식이나 먹자 치킨 자 잠시만요 야 턴 돌아낸다 지금 돌았어 찌려나 봐 빨간색이야 9초 돌아버려 아 4초 돌아왔네 여스턴 돌았다 찌나다 존나 찌네 갔지 6,000피 깔끔했다 예 승리의 담배 하나 피겠습니다 깔끔했다 일단은 예 뭐 승부도 승부지만은 로렉스 형에게 미안하지만은 미션을 성공을 못했습니다 일단 뭐 후원이 뭐 3만원 걸렸다고 하는데 예 혈원분들이 로렉스한테 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복수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렉스 형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저랑 좀 그래도 예 또 사이가 또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첫 번째로 미션 실패 두 번째로 이제 복수 다위가 좀 많이 빨렸죠 예? 니가 니가 이겼다 예 노래 하나 들으면서 담배 하나 피겠습니다 예 좀 순찰이 좀 갈게요 네 예 네 보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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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피가 덜다네요. 자리채 뽑았을 때 포스가 없네. 자, 사다이 시켰습니다. 갈게요.